저는 1년 1개월 11일 만에 자신과의 약속인 20kg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은 물론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니 뼈가 튼튼해지는 비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샛엄파티비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샛아빠입니다. 구독해중 구독해중 다이어트 정말이지 전세계인의 지상과제 아닐까요? 살을 빼는 체중 감량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우선 굶기?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 사실 저도 굶어도 보고 한 가지만 먹어도 보고 죽어라 운동도 해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행도 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특정 기간에만 발생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뭔가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해 보았겠지만 꾸준함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100% 마주하게 되는 공포의 요요현상 그래서 굶는다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사람의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일상생활 속에서 연속적으로 꾸준히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운동입니다.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100% 변명인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세상 운동을 못해서 병들어 고생하다 원래 수명보다 일찍 하늘나라로 가고 싶으시냐 또 그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요.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운동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가장 먼저 합니다. 처음엔 뭐든지 쉽지 않은 거 다 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죠. 누구나 당연합니다. 일주일을 실천해보고 보름 한 달 그리고 석 달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 먹는 양이나 음식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생채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습니다. 조리할 필요 없이 그냥 물로 깨끗이 씻어서 너무 큰 경우 먹기 좋게 썰기만 합니다. 날로 먹기에 매운 마늘이나 고구마는 찜기에 쪄서 먹기도 하고요. 양배추, 양파, 마늘, 오이,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바나나, 고구마 등은 거의 매일 먹고요. 단백질과 칼슘을 위해 삶은 계란과 검은 콩 두유를 먹습니다. 칼로리 제한도 중요하지만요.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그렇게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고기 먹어야 힘쓴다고 믿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소보다 밭을 잘 가실 수 있나요?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코끼리보다 무거운 짐을 옮기실 수 있나요? 노노. 절대 못하시죠. 얘들 모두 풀먹고 살거든요. 풀만 먹고 어떻게 힘을 쓰냐는 그 질문이 바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초식동물은 비록 풀만 먹지만 인간보다 힘도 세고 특정 능력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뼈대나 근육도 인간과 비교 불가죠. 풀만 먹는데도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햇빛을 매일 쬐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고 익히 알고 계십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신경 써서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몸 안에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비만 세포를 억제하고 제거해주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밤에 잠을 잘 오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등 여러 중요한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반드시 햇빛을 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전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들이 골다공증 비율 1위라고 하는데요. 형광등에조차 살이 그을릴까봐 실내에서도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미용 때문에 젊은 남성들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무리 들어갑니다. 제가 20kg 감량하고 느낀 바를 정리하면 저는 1년 1개월 11일 동안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노력했다기 보다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이 찌고 병이 들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그 안에는 잘못된 습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동 좋은 거 알지만 바빠서 못합니다. 채식이 좋지만 달콤하지는 않거든요. 햇빛 좋지만 살 타는 거 싫고요. 마찬가지로 술이나 담배, 지나친 육식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지만 못 끊거든요. 자, 돼지였던 저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있게 단언하는데요. 다시는 어리석은 비만의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우리 몸에서 칼슘을 갉아먹는 나트륨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채식과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라면 두 대접에 밥 말아먹고 사이다나 콜라로 입가심하면 하루 권장 칼로리 충분하겠지만요. 1일 칼로리보다 영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2시까지 뜨거울 때 말고 생체 시계를 깨워주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과 친해지세요. 뼈가 튼튼해지고 뇌가 행복해지고 밤에 충분한 휴식인 꿀잠을 버는 아주 값지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20kg을 감량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다들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뭐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안 빠지는 살은 절대 없습니다. 게으름으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 자, 함께 습관을 바꿔보자고요. 아냐!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이 영연 아이 processing unus 능력